순천 조례호수에 검은 폐수가 유입돼 오염되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 검은 폐수는 엉뚱하게도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설비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순천시는 3년간 해당 설비를 전혀 청소하지 않았다는데 환경부의 정기 점검 대상도 아닌 탓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방치됐던 겁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호수 주변에 돌과 식물이 검게 물들었고 물속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새카맣습니다. 조례호수에 검은 폐수가 유입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순천시가 조사에 나선 건 이달 초. 그런데 조사 결과 검은 물은 엉뚱하게도 순천시가 설치한 수질오염 저감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곳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담뱃재 등의 쓰레기를 걸러내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도로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빗물을 통해 하천이나 호수로 흘러들어가는 걸 방지하는 시설입니다. 오염 저감을 위해서는 1년에 3번씩 시설에 가라앉은 오염물질을 청소해줘야 하지만 순천시는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담배 꽁초와 타이어 조각 등 설비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각종 찌꺼기들이 흘러넘쳐 그대로 호수에 유입되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 전 시설 내부에 청소 작업이 이뤄져 현재는 쌓여있던 슬러지가 모두 제거된 상태입니다. 그나마 환경부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설처럼 2006년 이전에 지어진 곳은 점검 대상조차 아니기 때문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이나 택지지구 등에선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하지만 일부 시설들이 설치만 해놓고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되다 보니 오히려 오염 발생 시설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MBC 뉴스 강섭입니다. MBC 뉴스 강섭입니다. MBC 뉴스 강섭입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